안녕하세요. MAD 엔터테인먼트 김동빈입니다. X 부활전 시작하겠습니다. MAD 엔터테인먼트 안녕하세요. MAD 엔터테인먼트 김동빈입니다. 두 번의 도전, 한 번의 실패, 또다시 42등이라는 순위 때문에 한 번 더 실패를 맛볼 것 같았는데요. 이번 프로듀스 X 워너원에서는 폐자 부활전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 이제 제가 한 번 더 국민 프로선님들께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. 국민 프로선님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제 꿈에 한 발차고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거니까 해주실 거죠? 열심히 하는 교통이 되겠습니다. 2, 1 내가 너를 끓인 보습 내가 널 움직일 때 느낀 대로 꼭 다가서줘 이제 눈을 감아 앞에 펼쳐질 나의 세계 맘껏 들이셔 송 끝에 고통 이건 fake 때려줘 대신 다 to you 다 to you 직접 make it make it make it vote for 근데 보스 불려 부지런히 보스 논리 내가 나타내줄게 넌 날 Feel now Feel now We are X 9 8 7 6 5 4 3 2 1 5 5 4 5 5 5 5 5 5 6 5 5 5 6 6 6 6 6 6 7 7 7 8 9 9 9 9 10 10 11 11 12 10 10 10 11 11 12 12 12 13 15 16 21